깔끔한 이런 아파트 단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왔는데요. 여기는 굉장히 대단지이기도 하지만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다. 이런 데도 확실히 보면 진짜 새것같이 깨끗하긴 하네요. 이쪽의 풍경은 지금 보면 짠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제가 온 곳은 성북구 장희동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경매 나온 아파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. 보시다시피 준신축 아파트예요. 지은지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요.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지금 유찰이 좀 되어 있어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쪽이 후문 쪽 입구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여기는 아이들 노는 데인가 보다. 그치? 스쿨버스 같은 거 타기 전에 기다리는 곳? 맞네. 와 잘 돼 있네. 아이들 대기실이랍니다. 대기실. 자 여기가 지금 보면 501동에서부터 516동까지 있어요. 엄청 대단지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 어린이집이랑 또 뭐 어린이놀이터에서부터 여러가지 시니어 클럽도 있고 생활 편의시설들이 이 안에 지금 다 이제 모여 있습니다. 현재 있는 곳은 여기고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지은 건데 1500세대가 좀 넘고요. 16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. 여기도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다. 벚꽃을 많이 심어 놨네요. 벚꽃도 많이 심고 목련도 있고 여기저기 아주 벚꽃들이 봄에는 아주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네요. 오 세상에. 봄이 왔어요 봄. 여러분들이 이 데이지꽃도 세상에 보세요. 와 봄이라서 딱 너무 예쁘게 피어 있네요. 여기는 굉장히 대단지이기도 하지만 조경도 굉장히 잘 돼 있다. 송북구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해드린 적은 없어가지고 송북구 쪽도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구시가지죠. 그쵸? 그래서 예전에 막 한 30, 40년씩 된 주택들도 많이 있고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편이고 여기는 이렇게 대단지로 이제 그런 구 도시를 이제 좀 헐고 완전히 새 아파트로 이제 이렇게 지어진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아 진짜 꽃 너무 예쁘네. 어머 벚꽃 좀 보세요. 너무 예쁘다 그치? 너무 예쁘다. 벚꽃 임장을 나왔어요 벚꽃 임장. 어 한 컷? 보통 32평 아파트를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38평 아파트예요. 서울에 좀 집을 장만하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준신축에 깨끗하고 깔끔한 이런 아파트 단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왔는데요.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38평형인데 또 층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층수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층까지 있는데 22층인데 가격이 감정가는 14억 1000원에 나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경매는 9억에 지금 두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떨어져 있고요. 38평형이 현 시세보다는 한 2억 정도 지금 저렴한 금액에 떨어져 있긴 합니다. 근데 준신축이라서 그래도 또 경매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은 좀 들어요. 왜냐하면 아파트가 굉장히 와서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와서 보니까 잘 돼 있어요. 엄청 조경이라든지 또 놀이터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. 여기는 또 아이들 놀이터인데 오즈의 미로 숲이래요. 다 보이는데 미로 숲이라고 하기에는 다 보여 다 보여 다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한 번 좀 안에 들어가서 시설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보시면 로비가 안에 들어와서 여기는 그냥 가볍게 열고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제 버튼을 눌러야 들어가네요. 안에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엄청 새 아파트라서 로비도 굉장히 넓고 우편함도 보니까 엄청 잘 돼 있어요. 지금 우편문으로 보니까 주인이 거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집이 비어있지는 않습니다. 밖에서 보니 게시판도 저렇게 오 잘 해놨네. 최첨단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참 고급지게 잘 해놨네요. 그쵸? 22층에 한 번 가볼게요. 여기는 26층까지 있고 다른 동은 29층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요즘에 진짜 신축 아파트들은 전부 다 엘리베이터 보시면 다 골드로 다 이렇게 예쁘게 해놓는 아파트들이 진짜 많죠. 고급스럽게 진짜 잘 해놨네요. 내놓으면은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간격이 넓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금 동선이 돼 있고요. 이런 데는 확실히 보면 진짜 새 거 같이 깨끗하긴 하네요. 이쪽에 풍경은 지금 보면 여기 구시가지 쪽 구시가지 쪽에 지금 단독 주택들이나 이제 다가구 건물들이 지금 빼곡하게 있는 거죠. 여기를 이제 다 아마 재건축 할 것 같아요.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리고 저쪽에도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지금 저런데도 이제 다 재건축을 할 것 같고 저쪽은 이제 뒤에 이제 산이 그냥 병풍처럼 둘러져 있네요. 근데 확실히 좀 주변이 신축하고 구축이 너무 대비가 되는 딱 그런 딱 그런 지금 사진입니다. 지금 딱 보시면 지하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은 아주 깨끗하게 지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확실히 단지가 크니까 주차장도 엄청 세대수가 많고 이러니까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근처에는 지금 신축 단지들이 자이 아파트랑 또 아이파크 포레카운티 또 코롱 하늘채 이런 아파트 이제 준 신축이나 이제 신축들이 근처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. 이제 지하철역은 2026년도에 코롱 하늘채 아파트 앞에 지하철역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. 지금 그리고 근처에 이제 광운대가 있거든요. 광운대가 이제 gtx c 노선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강남까지 gtx가 들어와서 매우 빠르게 이제 교통이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. 운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사건번호가 2023 타경 2602 입니다. 2602 5월 7일 날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5월 7일 날 진행을 합니다.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증금 10%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? 아파트 토지는 지금 14.19 14평이 조금 넘고요. 그 다음에 전용면적은 30.77 38평형 아파트입니다. 지금은 이 집에는 주인이 지금 거주하고 세입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. 두 번 유찰돼서 9억 200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이제 빚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 이제 어차피 경매로 다 소멸되시니까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물건이고요. 명도만 집주인하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관리비가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은데 관리비가 이제 얼마나 밀려 있는지는 관리소 측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인장 오셨을 때 한번 문의해 고민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복마마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정보를 활용해서 또 경매라는 이런 또 재테크 월세부자 세미나 복마마와 함께 들어보실 분들은 전화 많이 해주시고요. 복마마 좋아요.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